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겨울이 되어 가볼만한 여행지를 찾고 계시다면 청양 알프스마을 얼음 분수축제를 추천합니다. 눈썰매, 진라인, 코플레이, 빙어낚시 등 재미있고 다양한 즐길거리로 잠시도 지도할 틈이 없고 군반과 물공마로 배를 채우며 정담을 나눌 수 있으며 얼음 분수와 눈축구상을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찍으며 깡통열차를 타고 어린시랄 추억을 소환하며 가족, 연인, 친구들이 함께 즐기기에 가장 좋은 우리나라 겨울 대표 축제입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화려한 LED 조명으로 치장하여 여러분을 환상의 겨울방국으로 안내합니다. 축제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칠갑산 알프스마을로 들어가 보실까요? 축제 기간은 1월 12일까지입니다. 축제 기간은 1월 12일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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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